아 이렇게 하는거야? 이래가지고 좀 기다려 있잖아 쉐이러기 이제 다리 다리 네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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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다리 느끼기 surface 나 두 번거렸어 이거 뭐야? 아빠가 세사는 잘못했어 차라리 여기는 그냥 석회만 뿌리는게 더 나을수도 있었겠다 완전 석회있잖아 석회 아 깜짝이야 난 한 번 여자면 25크래요 야 물 물 넣었어야지 어딨는지 몰라 여자리 있는지도 몰라 나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 엄마? 아 잠깐만 아이고 나 몇 개 먹으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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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맞추려고 아 바닥을 테두리를 이렇게 하는거에요? 제대로 해보세요 공간이 부족했던거 맞췄어? 딱 붙는다 진짜 전체 하는거 아니지? 테두리만 공간이 부족한거 맞췄어 됐어 모으셔 이거 어디갔어? 모으셔 아 이거 뜯어버렸구나 안 맞는데? 이거 잘랐는데? 아 그게 안에서 붙어버렸잖아 응 어 어떡하지? 잠깐만 이걸 그 전에 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움직여버리니까 어 어 아하 내 손 아아 이건 그냥 좀 전에 다시 하자 에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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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간이 좀 생겨버리는데 이 정도 괜찮나 에헤 뭐야 그거 여기 맺은 거잖아 아니 그니까 응 왜 뜯어버린거야? 아니 떼어낸다가 따라와버렸어 고인 아니었고 손이 달달달 떨려 잘라줄까? 거꾸로 거꾸로 방향을 반대로 해봐 반대로 반대한 거 같아 이거 이거 이 손이 깨끗한 절 아니야? 아뇨 잘못 자른 거 같아 잘못 자른 거 같아 여기가 안 맞아요 여기 이거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 좀 튀어나와 버렸어 여기가 손 맞추려고 했거든 응응응 아 지금 여기 이 손이랑 맞춘다 그 말이지? 응 그래야지 티 같은 거 응 그러겠네 아 밀리는구나 그걸 뭐냐 뭐지? 볼펜 같은 걸로 그어가지고 그 선을 따라 잘라야 될 거 같은데 이거는 그지? 그냥 녹여야 쓰겠다 대충 못하겠다 아 이렇게 하는 거야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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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좀 기다려야 되나? 그럼 이렇게 하면 붙는 거야? 모르라 이게 이렇게 붙는다고 되어 있는데 응 얘는 흠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 그러니까 와 냄새 진짜 독특하네 여기 안 붙었는데 전혀 전혀 제대로 안 한 거 같아 다시 다시 유행 2 2 1 2 2 1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